아, 맛있겠다. 또또또또또나 갈까? 이거 쓰레기만 버리고 있어. 쓰레기만 버리고 있어. 내가 잘못 봤나? 그래, 여기 팔았었어. 떡볶이 1인분만 주셔. 아, 떡볶이 좋아하는구나. 또 떡볶이 드십니까? 떡볶이 말고 어묵 하나 먹을래? 고마워? 괜찮습니다. 그래? 너 먹고 싶으면 불러봐. 배가 별로 안 고파서. 진짜요? 네. 진짜 배가 고파서. 음. 그다음에 소떡소떡 하나씩 해서 먹자. 네, 알겠습니다. 휴게소에서 소떡소떡.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예요. 어우, 진짜. 먹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 시선에서 얼마나 웃긴 줄 알아요? 똑같은 사람이 같이 있어요. 앞뒤로 이렇게 했어요. 오, 너무 웃겨. 오, 진짜. 너무 이상해. 목에 금목거리는 본인 거. 어, 예. 24K. 아, 지금 중도. 아, 신기해. 너무 신기해, 너무 신기해. 그대로. 열어놔요. 그대로. 먹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 네? 그냥 하나 맛만 보겠습니다. 알았어. 그러면 내가 맛보게 해줄게. 내가 딱 이렇게 해줄게. 깨끗하게. 깨끗하게. 7, 8, 9, 10. 그래, 이렇게 먹을 거면서. 어때, 솔직히? 맛있어요. 맛있지? 매니저님이 소통소통 좋아하시네요. 클리어.